안녕하세요. 교보증권에서 경제분석을 맡고 있는 임동민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교보지식포럼에서 있었던 2023년 경제전망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 질문과 답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부터 전세계 경제와 경기 침체가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대체로 더블 딥의 경기 침체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3년 1분기, 2분기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1차 경기 침체가 진행이 되고 2023년 3, 4분기에 소폭 회복을 했다가 2024년 상반기에 다시 한 번 경기 침체가 오는 그런 더블 딥의 형태가 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차례의 경기 침체가 진행이 될 것인데 이 경기 침체의 폭과 기간은 내년 상반기에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좌우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전세계 인플레이션은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인가 아니면 올해 3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것인가의 기로에 놓여져 있는데요. 내년 상반기에 인플레이션이,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인지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안정될 것인지가 결정이 되게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년 상반기에 인플레이션이 안정된다고 한다면 내년 상반기에 있을 경기 침체의 폭은 작을 것이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회복이 진행이 되고 2024년에 두 번째 경기 침체가 발생되더라도 그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내년 상반기에 인플레이션이 안정되지 않고 높은 인플레이션 상태가 계속된다고 한다면 내년 상반기에 경기 침체의 폭은 굉장히 클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경기 회복이 무산이 될 수 있고 또 2024년 두 번째 발생된 경기 침체의 폭이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내재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인플레이션이 중요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미국과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될 것인가 그리고 어느 기간까지 진행이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내년에 안정이 된다고 한다면 내년 2분기 정도에는 미국을 비롯한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상을 멈추고 경기 침체가 발생이 되고 인플레이션이 안정이 되게 되면 2024년 이후에는 금리 인하를 실시하게 되면서 매크로 환경이 좀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2차 경기 침체의 폭도 완화되는 어떤 그런 형태가 나타날 수 있게 될 것인데요. 반대로 내년 상반기에 인플레이션이 안정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미국을 비롯한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상이 내년 2분기에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 계속적으로 이제 진행이 될 수 있고 또 금리 인상 폭도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된다고 한다라고 한다면 미국의 금리 인상은 5%에서 머무르지 않고 5% 이상 내년 하반기까지도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장단기 금리의 상승이 지속이 될 것이고요. 경기 침체와 그 다음에 부채의 그런 부담을 더 가중시켜서 2024년에 나타나는 2차 침체의 폭을 더 크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또 장기 불황으로 빠질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발생될 경기 침체의 모습이 더블 딥자의 모습을 보이게 될 텐데 결국 내년 상반기에 인플레이션 환경에 따라서 그 경로가 결정이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 상반기에 전세계 인플레이션의 모습을 계속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경기 침체가 진행이 될 경우에는 당연히 기업 실적이 감소되는 그런 영향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진행이 되면서 금융 환경에 굉장히 좀 어려운 환경이 지속이 되었지만 기업 실적 특히 미국의 기업 실적 같은 경우에 큰 타격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가격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가격이 인상되는 부분을 계속 판매 가격이 정가를 하면서 오히려 미국 기업들의 매출은 오히려 호조를 보였었고 그리고 기업 수익도 높은 기대치에 못 미쳤을 뿐이지 대체로 보면 미국 기업들의 수익성도 좋은 측면이 지속이 되었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올해 기업들의 매출은 그럭저럭 호조를 보인 반면에 수익성이 악화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내년에 본격적으로 경기 침체가 들어갈 경우에는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매출이 감소하고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매출 감소가 진행이 되고 수익성이 올해보다 조금 더 악화되는 그런 환경이 진행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주식시장의 펀더멘탈 요인들을 좌우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뒤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미국의 1950년대 이후에 미국의 경기 침체가 발생이 됐었을 때 기업 실적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라는 부분들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데 총 1950년대 이후에 미국의 경기 침체는 12회 정도가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 12회 발생되는 기간 동안에 미국 기업의 실적은 예외 없이 감소를 보였고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GDP 감소폭보다 기업 실적의 감소폭이 더 크다. 그리고 GDP 감소하는 기간보다 기업 실적이 감소되는 기간이 더 길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미국의 경기 침체 그리고 2024년에 또 2차 침체가 발생이 된다라는 어떤 그런 전망 하에 미국의 기업 실적은 짧으면 2년 길면은 조금 더 긴 기간 동안에 기업 실적이 감익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미국의 경기 침체 살해 시에 미국의 기업들의 실적이 얼마나 위축을 받았는가 라는 부분들을 좀 사례별로 좀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1950년대 같은 경우에 미국의 경기 침체가 발생됐었을 때 미국 기업들의 실적의 감소가 더 큰 폭으로 진행이 됐었고 그리고 1970년대와 80년대 사례를 보게 되면 지금의 사례와 굉장히 유사한 사례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높게 발생되면서 금리가 상승하고 긴축 환경이 지속되는 환경이었는데요. 1970년대와 80년대 사례를 보게 되면은 미국의 경기 침체는 더블 딥 두 번의 경기 침체가 발생되는 그런 환경들을 나타내었었습니다. 미국의 기업 실적 감소율을 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경기 침체 기간 동안에 미국의 기업 실적 감소율은 좀 줄어드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기업들의 어떤 실적 방어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굉장히 좀 탄탄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미국의 경기 침체 사례들을 좀 보게 되면 대체로 이제 1990년대부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나타나기 전까지 미국의 경기 침체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할 사례가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에 있었었던 미국의 IT 버블 사례였는데요. 이때는 이제 미국의 경기 침체가 발생되지 않았고 오히려 미국의 경기가 과열됐었던 시기였습니다. IT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좀 급속하게 진행이 됐었고요. 미래에 대한 어떤 낙관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투자가 급증을 했고 이것이 이제 미국의 경기 과열로 진행된 사례였었는데요. 이때 미국의 기업 실적 감소를 보게 되면은 경기가 과열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기업 실적은 오랜 기간 감소를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미국의 그 경기가 과열되던 시기에 미국의 기업 실적은 좋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정체되거나 아니면은 위축되는 그런 사례를 보여줬었는데요. 그때를 보게 되면은 이제 그 1990년대 말부터 한 2001년 말까지 대체로 4년가량 미국의 기업 실적이 정체되거나 감소되는 그런 국면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례를 보게 되면은 이제 그 미국의 경기가 과열이 됐었을 때 이제 주가도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올랐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미국의 경제가 꺾이기 시작해서 이제 소폭의 침체가 발생됐었을 때 이제 미국의 경기 기업 실적 감소가 지속이 되게 되면서 주가 하락이 굉장히 큰 폭으로 진행되고 장기간 진행되는 그런 좀 특이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사례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대략 이제 2008년 1분기부터 2009년 2분기까지 대략 한 6분기 정도의 경기 침체가 발생이 됐었었고요. 이때 이제 2008년 3분기에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하고 또 AIG, 메릴린치와 같은 대형 금융기관들이 파산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미국 경제에 굉장히 주축이 되었었던 자동차 산업, 빅3, 제너럴 모터스, 그리고 크라이슬러, 포드가 파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이제 미국의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어 사례를 볼 수가 있는데 그때 이제 미국의 기업 실적 감소율을 보게 되면은 무려 31.5%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1950년대 이후에 역대 최고의 기업 실적 감소를 보인 그런 사례가 있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이제 전 세계 주가가 급락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이때에는 아주 큰 경기 위축이 발생이 됐고 또 기업 실적에 큰 폭의 위축이 진행이 됐었는데 그때는 경기가 2차 충격이 발생되지 않았고 한 차례 큰 충격으로 마무리되고 이제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었었는데요. 그 이유는 2008년 3분기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된 이후에 대규모 재정 부양 정책 그리고 제로금리 양적 완화 정책 이 시행이 되게 되면서 경기가 좀 비교적 좀 빠르게 회복된 그런 양상들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기업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비교적 좀 큰 폭의 트러블이 없이 그 이후에는 재정 부양과 통화 부양을 통해서 주가 회복이 진행된 사례를 좀 볼 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경기 침체가 내년 1분기부터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미국의 기업 실적 같은 경우에는 올해 3분기까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미국의 기업 실적은 아직까지는 좋은 상태인데 내년 1분기부터 경기 침체가 나타날 경우에는 미국의 기업 실적이 비로소 감소되는 그런 현상들이 발견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것이 이제 경기 침체 기간 동안 대체로 2023년, 2024년 그때 이제 미국 기업 실적이 계속 감소되는 어떤 그런 환경들이 나타나게 될 것인데 다행스러운 점은 지금은 주가 하락이 아주 오래전부터 진행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 경기 침체가 발생되고 기업 실적이 감소하게 되면 비료소 이제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저평가되는 기업들을 우리가 발굴할 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내년에 상반기의 경기 침체와 기업 실적이 감소되는 것들을 확인한 이후부터는 장기적으로 이제 저평가되는 기업들을 찾아서 투자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년에 경기 침체가 발생이 되고 또 금융 불확실성이 발생이 되고 그리고 기업 실적 감소됐었을 때 여러 가지의 위기의 형태가 나타날 수 있게 되는데 예측 가능한 위기도 있고 또 예측 불가능한 위기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한 금융위기와 예측 불가능한 금융위기가 동시에 발생이 되면서 어떤 위기 또는 어떤 해결 방법으로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 이제 누구도 확실하게 예단할 수 없는 측면이 되기 때문에 그레이수한 리스크가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레이수한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예측하기 어려운 금융위기의 형태를 이제 예측도 되면서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금융위기가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그레이수한 리스크가 나타나게 될 수가 있게 될 것 같은데요. 내년에 그레이수한 리스크가 발생됐었을 때 예측할 수 있는 금융위기 그리고 예측하지 못하는 금융위기 그리고 이제 그런 금융위기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면서 지금으로서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지 모르는 어떤 그런 위기들이 나타나게 될 텐데 이 그레이수한 리스크가 나타난 경우는 짧게는 2020년에 있었던 코로나19 팬데믹 그리고 아주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20세기 초반에 있었던 1, 2차 세계대전 그리고 그 사이에 있었던 미국의 대공황 뭐 이런 큰 위기가 그레이수한 리스크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이제 경기 침체가 진행이 되고 다양한 금융 불확실성이 복합적인 위기로 발생이 되게 되면서 우리가 예상 못하는 어떤 그런 창발적인 복합위기의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많이 우려가 되고 있고요. 특히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예측 불가능한 문제가 있다라는 점에서 그레이수한 리스크를 좀 걱정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레이수한 리스크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형태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저희가 좀 살펴볼 수 있게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장단기 금리 역전과 과잉 부채가 부실될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지금도 이제 장단기 금리 역전이 발생되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까지 미국의 금리 인상 또 다른 국가들의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단기 금리가 높은 상태는 유지가 되게 될 것이고 반면에 이제 장기 금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다가올 경기 침체 또는 인플레이션이 안정되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장기 금리는 더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장단기 금리 역전이 심화되고 또 장기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금융기관들의 수익성이 악화가 되고요. 금융기관들의 수익성이 악화가 되는 상태에서 경기 침체가 발생될 경우에는 이제 금융기관들의 부채나 자산 회수가 진행될 수 있어서 조금 더 이제 경기 침체폭을 더 가중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되고 과잉 부채나 이런 것 과잉 부채가 부담이 되고 또 자산이 회수되는 상태에서 대차 대조표 불황이 전개가 될 수 있는데요. 경제 주체들이 총 자산을 줄이고 부채를 줄이고 또 자산도 줄이는 형태에서 나타나는 이제 불황입니다. 경제 활동이 수축이 되게 되면서 부채를 줄임에도 불구하고 부채 비율이 올라가서 더 계속적인 그 경기 불황의 순환이 나타나는 것을 이제 대차 대조표 불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대차 대조표 불황이 2008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2010년, 2012년에 있었던 남유럽 재정위기에서 발생이 됐었습니다. 지금 G20 국가들의 공공 부채 상태를 보게 되면은 한 10년간의 위기를 거치고 특히 2020년에 있었던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게 되면서 공공 부채 비율이 급증하고 또 재정 적자 비율이 늘어난 상태가 되었는데 이런 상태에서 내년에 경기 침체가 발생이 될 경우에는 이런 대차 대조표 불황이 전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G20 국가들 중에서 보게 되면은 대부분의 국가들의 공공 부채가 좀 취약해진 상태인데 그래도 호주, 캐나다 이런 국가들의 공공 부채 비율은 비교적 안정성을 보이고 있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예상하는 거시적인 상황으로 보게 될 때는 재정 건전성이나 거시적인 건전성을 갖추고 있는 상태인데 내년에 경기 침체가 발생이 돼서 한국의 재정 수입이 줄어들어서 재정 적자가 예상외로 발생된다든지 이렇게 될 경우에는 한국 같은 경우에도 좀 불안정성이 나타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발생될 수 있는 그레이 수환 리스크는 네거티브 스파이럴 리스크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거티브 스파이럴 리스크는 원인이 결과가 되고 결과가 또 원인이 돼서 부정적인 영향들이 확대 재생산되는 그런 구조를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발생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돼서 금리가 상승하고 달러화가 강세가 되고 또 무역 적자가 발생되고 이런 것들이 달러 이외의 통화들의 약세를 가중시키고 그 국가들의 인플레이션을 다시 높이고 금리를 상승시키고 뭐 이런 구조에서 이제 악순환 구조가 발생이 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무역 구조라든지 금융 구조에 대한 어떤 시스템 위기로 나타날 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경기 침체가 발생이 되고 또 인플레이션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네거티브 스파이럴 리스크가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 위험성이 확대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는 가장 우선적으로는 유럽에서 이런 네거티브 스파이럴 리스크가 터지지 않는지 좀 주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독일 같은 경우가 경기 침체에 가장 먼저 빠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재정 건전성이 굉장히 불안한 상태인데 독일의 경기 침체가 확대되거나 아니면 이탈리아의 재정 위기가 발생되게 됐었을 때 유로존 자체의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유로와의 추가적인 약세를 자극하고 이 경우에는 유로존이 좀 지속되지 못할 것 같은 어떤 그런 시스템 리스크로 더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내년 상반기에 나타나지 않을까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그레이 수환 리스크는 바로 예상하기 어려운 가장 예상하기 어려운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의 본질은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있었고 또 중동이라든지 여타 다른 전세계적으로 국지적인 리스크들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은 결국은 미국과 중국이 어떤 조정 양상을 보이느냐 아니면 미국과 중국이 갈등이 더 확대될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G2 국가가 갈등을 보이게 됐었을 때 유럽 등 다른 기타 국가들이 이 갈등 요소들을 중지해 줄 수 있느냐라는 어떤 그런 균형을 맞출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은 유럽 같은 경우가 이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좀 많이 훼손되었다라는 측면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정되지 않고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는 굉장히 많은 상태인데 1970년대에 미국의 외무장관을 지냈었던 헨리 키신저가 내다보는 국제 질서의 양상을 살펴보는 것이 좀 도움이 되게 될 것 같습니다. 헨리 키신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나타날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크게 4가지 정도를 위험 요소로 지목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미중 관계의 악화 두 번째는 러시아와 서방 관계의 악화 세 번째는 유럽의 붕괴 네 번째는 중동에서의 리스크 확대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서 대만에서 어떤 그 리스크가 확대되지 않을지 또는 한반도에서 나타나지 않을지 라는 부분들도 조금 더 앞으로 지금 추가된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볼 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예전과 같이 잘 조정되지 않고 군사적인 리스크라든지 또 이것이 확대돼서 조금 더 국지 지원이 조금 더 퍼지게 되진 않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정력이 굉장히 약하다라는 우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이제 다행인 점은 지금 미국의 중간 선거에서 바이든이 좀 더 우선을 보이면서 좀 이제 안정성을 확보를 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도 시진핑 체제가 좀 안정적으로 잘 유지가 되어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확대되기보다는 조정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은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른 부분들에서 발생될 수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금의 좀 불안정한 국제 질서에서 예상 못하는 어떤 그런 리스크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걱정되는 그레이스완 리스크의 하나의 형태로 살펴볼 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드린 세 가지 질문과 답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하면서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23년 진행될 경기 침체 형태는 기본적으로 내년 상반기 그리고 2024년 상반기에 두 차례 경기 침체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것이 내년 상반기에 있을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경기 침체의 폭과 기간이 좌우되게 될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안정되게 된다면 더블 딥이 발생된다고 하더라도 예상 가능한 수준일 것이고요.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안정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더블 딥의 그 충격이 좀 더 배가 되는 그리고 장기적인 불황으로 빠지게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주의가 분명히 필요한 구간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경기 침체 시의 기업 실적 위축 정도와 기간이라는 측면인데요. 내년에 유럽과 미국의 경기 침체가 진행이 되게 되면서 미국 기업을 중심으로 기업 실적의 감소가 진행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진행이 되면서 기업들의 매출이나 수익이 줄어들고 이것이 예상 가능한 어떤 경기 침체로 마무리된다고 한다면 내년 2분기 정도에는 저평가되는 기업들을 투자 기회로 엿볼 수가 있게 될 것이고요.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안정이 되지 않아서 경기 침체가 예상 못하는 경로로 더 확대된다고 할 경우에는 조금 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그런 시간으로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레이 수환 리스크는 예측 가능한 금융위기가 예측 불가능한 금융위기가 동시에 발생되면서 앞으로의 경로에 대해서 예상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을 강조한 금융위기의 위험성인데요. 크게 세 가지. 첫 번째는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되게 되면서 부채 문제가 촉발되고 그리고 대차 대조표 불황으로 빠질 수 있게 되는 위험. 두 번째는 네거티브 스파이럴 리스크가 발생이 되게 되면서 시스템 리스크로 발생될 수 있는 위험. 마지막으로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여러 가지의 예상 못하는 리스크가 확대되는 어떤 그런 위험들입니다. 내년 경제 전망을 이렇게 좀 살펴보는 간단한 세 가지의 질문과 답을 살펴보시면서 안전한 투자를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